시작 시작합니다 자 변화법 파트 2 이어서 갑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전마법은 그다지 에 다리맙이 많이 있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좀 멋있진 않았어요 자 사보죠 어디까지 샀었냐면 여기까지 샀었죠 보험 치유 아닌데 무작위 치유까지 샀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네 보험 치유랑 봉인된 결이 봉해 봉해 보험 치유는 15초 동안 50% 이하로 떨어지면 체력이 회복된다 마흡 체육이 280원 인거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아래쪽에 마흡이죠 소비값 낮을 테고 빠른 치유가 70 몇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고정이고 능력이 올라가지 않네 회복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오디네드포 호환이 됐는데도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봉인된 결이 15초 동안 봉인된 결이 나타난다 시연 당시 남아있던 체력이 아 확대해서 봐야겠어 체력이 50%가 손실되면 봉인이 해제되고 내가 체력에 낮아지면 해제된다 남은 적시가 또한 적이 맞는 피해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모든 적이 맞는 피해가 절반? 뭐 이딴 게 있냐? 아우 디버프 아냐? 복수심에 불타는 원원을 소환하여 목표에게 추적하게 한다 폭발하면 언데도 75 피해를 준다 추적 추적 화염구 같은 거겠지 뭐 사륙 아 25% 이하로 저렇게 떨어진 상대를 하나 살해한다 굉장히 저렴하고 능력이 어썸하죠? 초급 아닙니까? 200원이면? 어썸 생명꽃 시전 후 10초 가지는 뒤 활성화되어 10초동안 지속된다 꽃은 내 생명력을 초당 45씩 회복시킨다 가져가고요 비싼 건 전문이네요 생명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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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데도 목표를 60초동안 저주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아군들이 목표로부터 생명력을 초당 75씩 흡수한다 아군들이 목표의 생명력을 흡수한다 어우 이건 야 이거 언데드 계통이다 아 님들 어 이거 네크롬에서 플레이 하라고 만든거네 대박이다 야 보길 잘했어 속고치는 피 8초동안 살아있는 목표 하나에게 저주를 건다 8초동안 목표가 자신의 생명력이 60% 이르면 즉사한다 어 이거 풀핀 녀석한테 쓰고 8초 안에 극딜을 넣어서 즉사를 시키라는 거네요 얼마나 신비한 바람부터죠 신비한 바람까지만 가져가지마 여기까지만 보자 속고치는 피까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무게 왜그래 어 자 오늘 막 다 볼까 합니다 진심입니다 다 볼까 해요 죽군 정도는 돼야지 확실히 테스트하는 껀석지가 있는 것 같죠? 예 죽군 정도는 맞춰줘야지 약간 들어가는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딜이 세요 자 갑니다 달인 마법의 데미지는 무시무시했어 에너지파 상당히 강력했어요 여기서부터 스타를 끊죠 만만한 트롤이부터 만만한 트롤이부터 보험치우 봉인된 결이 이거 두개를 일단 갑니다 둘 다 쓰레기 냄새로 당할게요 보험치우 까진 모르겠다 이거는 버프로 연동했으면 모르겠어요 아 된거야? 다시 다시 보자 아 적에게서 받는 모든 피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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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네 근데 아니 그런거 같진 않은데 그리고 회복이 안되고 있죠 네 아 둘 다 쓰레기인걸로 둘 다 쓰레기인걸로 더 좋은게 많기 때문에 쓰레기죠 뼈에 깃든거 그리고 사륙 생명꽃 생명분쇄 어 이렇게 보자 자자한테 거는거 하나고 하나라기면 소환 아니야 이거는? 뭐 생겼나요? 힘들? 생명꽃이라는게 생겼다고 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생명분쇄와 솟구치는 피 자 가죠 자 이렇게 15씩 난 흡수를 하고 이제 이게 60%가 달아버리면은 넌 이제 죽는거다 아 8초안 60%를 까야된다는거 아니야 누가 아니냐? 아 죽 모르겠어 자 쏙구치는 피를 일단 걸고 이제 60%를 까면 돼 어어 즉사 되네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꿀리지 않는 능력이구요 들어가서 봅니다 자 파트 2 엄청 빨리 끝나는데 그냥 3까지 가죠 우리 3까지 이어서 가죠 너무 빨리 끝났다 인간적으로 자 뼈에 깃든 영혼과 사륙 보면 되죠 뼈에 깃든 영혼을 쓰고 사륙으로 마.. 사륙으로 마무리 사륙의 소비량은 23 빠른 치유보다 약간 비싸네요 많이 비쌌네 깃든 영혼 초보 등급이고 굉장히 저렴하네 빠른 치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게 돼요 75%돼요 등급 몇이야 초보..초보 연습이야? 저거냐? 아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이펙트가 많이 실망스러운데 아 그리고 안나가 연상 안돼 뭐야 아 적을 보고 대상한테 걸어야되나보다 그쵸 어 이거는 봐야지 걸리는거네 좋네 그리고 한번에 하나밖에 소환 안되죠 초보 등급 마법 일단은 죽이긴 하자 자아 한 번 더 두개가 떴는데 어딨어 얘 자 이거 맞추면은 내 생각에는 터질 것 같고 뭐죠? 타지게 타지용 맞춥니다 체즈 덜렸려서 좋아 야 잠깐만 이제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스키 한 번만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야 면역이라고? 어? 어 여기까지 아 파트 2지만 파트 2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자 파트 3 그냥 합체합니다 파트 2에요 볼게 없어 쓰레기들만 나왔어 기술이 척 개 쓰레기들만 나왔어 레스토레이션 스펠스는 인캔테이션 스펠스는 인캔테이션 스펠스는 인캔테이션 자 생명꽃은 괜찮은 것 같애 어 생명꽃은 괜찮은 것 같애 생명꽃이랑 보험은 괜찮은 것 같애요 저거랑 이제 피우마법 쓰면 될 것 같고 속고치는 피 즉사 아 너무 이거 60% 달 것 같으면 8초 안에 60% 깔 수 있는 녀석들은 저거 쓸 필요가 없어 신비의 바람 붙어져 내가 질주하는 동안 매지카가 초등 7초씩 회복되며 오 괜찮은데 야 이거 회복계통에 좋은게 많네 원래 기존에 회복계통 버프가 태양망토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거 생각하면 이제 좋죠 아 달인 마법도 아 달인 언대도 새치 그것도 버프였구나 생물이나 언대도 목표 하나에게 심덩 독씨앗을 짓는다 나의 생명이 가득찬 상태가 아닐 경우 씨앗이 숙주에 생명력을 7초당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풀피가 아니면은 흡수를 시킨다 10초 동안 등급은 초보 마법인 것 같고요 아까 저번에 봤던 생명 분쇄보다 훨씬 등급이 낮아요 데미지 낮고 하위 호환이네 자 10뿌리기 빨아먹고요 에너지 다 가져가야지 뭐 오른손에 담아 사용하면 왼손에 담긴 버프 주문이 나 아닌 다른 목표에 계시면 된다 이건 주인의 능력인데 주인 팔로워도 입힐 수 있는 능력이네요 에너지 보내기 자 가져가고요 자연의 균형 나와 목표 양쪽에게 생명력 비율을 평균 내어 서로 같게 맞춘다 기계 제외한 모든 대세에게 적용된다 쓰레기 냄새 나죠 아까 그거 뭐였어 체력 회복으로 쓰라는 거네 쉽게 말해서 쟁쟁이 똥 싼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시작하는 거 스파이 핫 턱 깜짝 친리 친리 칭 칭 칭 깜짝 칭 칭 칭 칭 똥싼거 아니구요 자 살아있는 목표에게 죽음의 마법을 날려 죽음의 마법 죽음의 손가락 죽음의 마법 생명력과 같은 피해를 입히고 목표의 생명력과 같은 피해를 입힌다고 900원짜리면 전문일텐데 나는 125%의 피해를 되돌려 받는다 아 내가 죽으면 감소한다 이거 그냥 죽이는 거네 내가 체력으로 이기라는 거네 이거 이제 아시겠지만 몬스터 체력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안 통하는 마법 같은데 시체 하자에게 역병을 감염시키며 3초동안 살아있는 적들에게 전염되면서 13위 피해를 준다 어 이거 완벽하게 네크로맨스 관습이죠 힘의 원진 원진의 적들의 지구력을 초당 골식 탈출한다 죽음의 손가락 이거 냄새난다 이거 꿀잼 냄새난다 가자 죽손 기대됐는데 죽손이 사실상 필살기네 약간 이제 언데드의 필살 마흡이죠 언데드 언데드가 아니라 약간 그 사령술사 강령술사 뭐 이런 딥다크한 애들의 필살기 같은 거 언데드 계열이 없기 때문에 이번 능력에는 분지로 갑니다 당한 적이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아주 어썸한 능력 오랜만이야 되게 공격 줄 수 있는 게 많아서 파기마흡을 어떨지 기대돼 공격의 자리를 뺏겼잖아 신비의 바람, 독시압, 에너지 보내기 다 필요 없잖아 솔직히 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세계는 씨 뿌리기랑 신비의 바람 써보긴 하자 매직까지 한다는 거 아니야? 질질하면은 근데 맞는 거 되게 깔삼하다 사실 왜 그러냐 나뭇깔 되게 빨리 쏘는데? 더 좋은 거 같은데 그것보다? 신비의 바람에 매직화 소모가 0이에요 씨 뿌리기 견습인데 14밖에 안 맞고요 계속 되죠 계속 질주하니까 매직화 막 차고요 전투 도중에 매직화가 좀 적게 찼는데 그거를 약간 보완해주는 능력인 것 같죠 여기까지 보자 볼 게 없어 자 균형 그리고 죽손 역병 원진 사실 역병은 볼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힘이 원진과 자연의 균형 지구력을 빨아먹는 범위계 기술이에요 범위 굉장히 짧고요 마비 맞지 그치 한 대 더 야 나 왜 이렇게 손잡하냐 자 잘했어 아 잠깐만 자연의 균형 자연의 균형 전문 마법이고 소비량은 굉장히 높죠 마비 수준인데 마비보다 약간 낮은 수준 아닙니까? 숨는 거 생각해보면 때려봐 전 모션은 진짜 혐이긴 하다 도망가고요 오 선들 좀 봐 이제 쟤랑 아 분배를 이렇게 해주고 아 야 때려봐 일어나 오 이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에브리어리한테 쓰면 에브리어리하고 통할 거 아니야 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엄청난 적을 만나면은 아 알 거 같아 이거 쓰고 죽을 손가락 쓰라는 거구나 배분이기 때문에 즉사력이 없어 저거 쓰고 사륙 같은 거 써서 마무리하라는 거네 그럼 죽음의 손가락 써보죠 이른바 해볼게 필살기 죽음의 손가락 나 벌써 이거 파트 2랑 3 합쳤는데도 16분밖에 안 됐어 야 들어와 죽음의 오 야 잠깐만 소물량 40에 숙련이야 이거 너무 막 가는데 야 내가 죽기 직전까지 야 이거 배분해주네 이거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거네 이거 잘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문등급인 게 약간 조금이지 잘 가 야 진짜 지옥마법이다 어 이거 와 진짜 지옥마법이다 이거지 꿀잼이다 이거다 이거 이거 이것이 진정한 네크로맨에서 지옥마법이다 야 즉사 마법이네 즉사 마법 죽었어? 대에에박 이렇게 되면은 필요가 없지 상대가 약하고 강하고 그런게 다 필요가 없지 이거 맞추면 죽는 건데 앗 에본이 어려워도 두방 거시잖아 개석인데? 무조건 이렇게 되네 심지어 상대 피를 빨아먹어 양쪽 뭐 먼저 쓰느냐의 차이고 이거 완전 개석인데 너무석인데 이거는 근데? 잠깐 드래곤한테 써보자 드래곤 어딨니? 너무석인데 잠깐만 너무석이야 과한데? 오벨 냄새가 살살 나는데 이제 회복에서 오벨이라니 변화마음에도 사기적인 능력이 많긴 했어요 버프 걸어주는 건 안하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상대 두방컷이야 자 잠깐만 만나기만 해 누가 만나도 이겨요 개석이기 때문에 풀피면 내가 오른쪽 왼쪽 쓰면 되고 시력이 잠깐만 왼쪽 오른쪽 쓰면 되죠 오른쪽으로도 죽어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왼쪽을 써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 써서 죽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왼쪽 오른쪽 쓰시면 되죠 너무석인데? 어디 가는 거냐 근데 한번 학살해보자 자 죽었어 다 대 1로 어그로만 안 끌리면 돼 그야말로 직사 마읍이야 야 잠깐만 이거 아닌데? 너무 많이 달았잖아 아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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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달았잖아 아 이럴리가 없어 1대1 최강마읍이야 이거는 내 생각에는 카스타그도 잡을 수 있어 카스타그도 나중에 잡는 걸로 하고 쫄려서 안 잡는 거 아닙니다 일단 마을 학살부터 합니다 자 봐봐요 우선 이거까진 맞아 이거가 능력이 굉장히 좋아 다 필요 없어 이거 두 개면 돼 나이테랑 같이 써야 되는 거 같은데? 나이테랑 같이 써야 되는 거 같은데? 됐어 얘로 만족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 야 얘 뭐하냐 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그냥 회복이랑 써도 되겠는데? 아 이거 그냥 죽음의 손가락이랑 회복 쓰면 되잖아 뭐하러 그러니 그렇네 어 얘 좋은데? 이거는 자폭마읍이네 야 괜찮네 아 물론 두 번보다 약간 괴시기하긴 한데 이건 쓰기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쓰면 되잖아 심지어 소비량도 적고 아 근데 체력이 많이 필요하긴 하다 이거는 나이테랑 같이 써야된다 응 추가점이 다 날라가네 그럼 나이테가 어 이거 나이테 쓰면 왔단데? 나이테 전용인데? 거의? 나이테 를 하면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아 이건 진짜 쓰기 어렵다 균형 균형 가져와 균형 가져와 야 균형 이렇게 쏘고 야 이거 강한 자한테 강해 강자한테 엄청 강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여 이거 아니여 잘 가시구요 오오 야 어썸한데? 말그대로 즉사 마법이야 대박이야 하여튼 내가 회복을 하는게 약간 좀 불편하긴 하다 회복 마법에 약간 언뜻스러운게 있으면 좋았을텐데 흡수 마법을 쓰는거지 그럼 흡수하면서 딜 팍 넣어서 마무리하고 이거는 내가 가져가야된다 이거는 꿀잼 냄새 안한다 여기서 일단 끊고 파괴 마법으로 가죠 파괴로 갑니다